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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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랩몬스터의 일찍 지금은 새벽 3시 반 인데 오늘 여러가지 할게 많아서 되게 늦게 끝날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찍 끝나는거 같아서 기분이 좋다 난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것 같다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다 아니 추워진다고 한다 그래서 옷을 따시게 입고 다니면 좋겠다 빨리 날씨가 풀려서 몸도 다시 만들고 지금 너무 멸치같은데 몸도 다시 만들고 해서 좀 멋있게 해서 좀 봄에 셔츠나 그런것만 입고 다니고 겨울에 반팔티 아니 겨울? 겨울에? 여름에 여름에 반팔티 입고 그러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빨리 날씨가 따뜻해져서 스웩 을 하고싶다 오늘은 아무튼 작업이 빨리 끊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모두 기분 좋은 하루 가 됐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